안녕하세요 카메라 프렌즈입니다 어제 저희 건대점에 입고된 제품 중에 삼각대의 입문자, 카메라 입문자나 여행자들에게 좋은 삼각대가 입고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 제품은 TM-OLN이에요 이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멀티백이 들어가 있고요 접었을 때 크기가 이 정도인데 여행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최적합한 사이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멀티백과 볼헤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대 높이는 약 142cm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웬만한 전신샷을 찍을 때도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 따로 미니 센터 컬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접사를 찍으실 때는 미니 센터 컬럼을 이용해서 13.5cm까지 낮은 앵글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다리를 하나 빼서 모노포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제품의 다리는 원터치 스피드락 방식으로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들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행지에 갔을 때 빨리 삼각대를 세팅을 해놓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요 이 제품은 지금 SLR샵 건대점에 입고되어 있으니까 직접 보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SLR샵 건대점으로 문의 주시고 구매는 SLR샵 홈페이지나 SLR샵 건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